태구종 강원교구가 불기 2,566년 이민년 시무식을 봉행하고 힘찬 새해를 발언했습니다. 지난 7일 태구종 강원교구 법당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코로나 여파로 종무원장 성인스님과 분원장, 국장스님들만 동참한 가운데 종도들이 결집하는 한 해가 되길 서원했습니다. 성인스님은 세계적인 불황으로 올 한 해를 받는 모든 이들의 각오가 남다르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을 한 번 더 보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종단 발전에 기여한 사찰의 표창장과 공로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.